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 진짜 프라임 왔어 이거 나도 찍으면 안돼? 진짜 나도 찍으면 돼 아.. 여러분 홍수 선배님 어디게 주지? 마음에 들어오시게 와서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마이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네 일단 오늘 서공예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께서 축하해 주시러 오셨고 또 기자님들께서도 오셔서 아침 일찍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3년 동안 수고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에게 뭔가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뭔가 한 분씩 다 안아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오늘 올 때 뭔가 연예인 친구들은 연예계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뭔가 좀 힘들었을 것 같고 또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뭔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왔어서 네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수고했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할투로 내일 구조할게 말씀해 주세요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금방 돌아올 거를 여러분들의 약속 드릴 거고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저희가 브랜뉴 보이즈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저 잊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워너원 멤버들이 뭐라고 축하해주신 분 네 워너원 형들이 저희 단톡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요즘 활발하게 활성화가 돼 있는데 형들이 졸업도 너무 축하하고 진영이 형 얼마 전에 졸업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축하하고 저도 졸업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매사에 좀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형들이 해줬어서 저도 너무 감사했고 워너원의 우정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워너원의 우정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을까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어떻게 된다 안가?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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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